Buffalo 계속 이어지는 사진 타임이네요 15살 생일이래요 투르다우 터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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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이 그냥 음 터떼 임신하셨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분 딸인데 다음주에 미국으로 가는데 그 전에 남자친구가 되어주겠냐고 그러시네 예레드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릉 먹여주셔. 갑자기 팔짱을 끼시는데 엄마가 엄청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하시네. 적극적이다. 미국들, 10.000, 당학생사로 말씀해주신 morbid fuck 국문청이나 약국불가입되니까 저나 Olá Let's go 백종림 그렇기 Thursday 코디 파일을 해야겠어 삼성 이걸 2009년에 샀다고 그러는데 고장이 한 번도 안 났대요 훌륭합니다 never failed 라고 표현을 하던데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삼성은 빨래 끝 이렇게 흰옷들만 했습니다 까만 옷들도 몰아서 한번 해야지 저기가 우리집인데 저기에 마트가 있어요 뭐야 말이 지나가네 깜짝아 마트 가서 계란을 사려고 합니다 와 지금 오전 11시인데 사람들 진짜 많네 버스정류장인가? 왜 이렇게 사람 많지? 마트에 왔습니다 여기 약국도 있네 집 근처에 이런 마트가 있다는게 진짜 좋아 숙소가 좋은게 물을 제공해줘요 공짜로 물도 살 필요도 없고 빵인데 60 빵은 쟁여놓고 먹어야겠다 여기가 좋네 이런 마트가 있어가지고 와 지난번에 솔루카에서 샀던 그거랑 똑같네 과일도 저기 있고 과일이랑 어 좋아 내상치 못한 것들을 사겠네 이건 토마토인가? 네 토마토 좋지 아모카도 맛있지 음 86 일주일 있는데 한판 사는건 에반가? 다 못 먹으면 그냥 계란 삶아가지고 버스하에서 먹지 뭐 이동할 때 카트를 마련했습니다 맛있어 보인다 이 빵코너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안 끊어지지? 여기구나 일단 이 토마토가 너무 맛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섯 개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는 일단 두 개만 좋아 얘로 하겠습니다 오 샐러드 판다 대박이다 500g에 27 2000원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오 좋은데 브로콜리, 버섯 조그만 걸로 먹어봐야겠다 아 여기다 이렇게 빵을 담으라고 초코 못참지 초코 하나 먹어야겠다 네 개 사면 두 개 가격으로 쓰면 돼요 그럼 종류별로 하나 먹어 보겠습니다 아 여기다 봐주시는구나 그라시아스 진짜 친절하시다 어 나 장을 너무 많이 봐 버렸는데 계란, 샐러드, 바나나, 토마토, 빵 아침을 부지런히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3일, 4일, 5일 이렇게 먹으니까 이런 걸 좀 사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네 일주일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샀는데 220k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와 저거 봐 과달라하라 시내를 이름도 어려워 과달라하라 시내를 한번 눌러보려고 나왔는데 한 오후 4시까지는 너무 더운 거예요 햇빛이 너무 강렬하고 오전에 빨래를 두 개 했거든요 30분 내서 1시간 만에 다 말랐어 아 너무 뜨거워 이렇게 기후가 다르네요 그다음에 해가 조금 지고 네 지금 나왔어요 제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큰 선풍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왜 있나 했더니 낮에는 선풍기 안 켜면 있을 수가 없어 이제 진짜 멕시코 날씨를 경험하는 느낌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들 복장이 전부 다 되게 얇잖아요 반팔 입고 있고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과달라하라는 엄청 덥습니다 비교해 봐 장난 아니다 여기가 왠지 중심부 같다 저희 집에서 딱 3분 걸어왔나 근데 이렇게 사람 많아? 이 근처에 엄청 멋있는 성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여기 지하철역인가? 그런가? 아 맞네 지하철역인가 보다 와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바글바글하네 여기도 광장이네 와 대박 저거구나 개 멋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이게 찾아보니까 지어진 지 15세기, 16세기? 500년 된 거잖아 와 대박이다 사실 멕시코는 그 시티 중심 펭크로라고 하는 곳에 엄청 큰 광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저쪽으로 들어가네 그럼 들어가봐야겠다 귀여워 진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생겼어 여기네 의구가 결혼식을 하고 있네 와 결혼식 처음 봐 아 이 큰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는구나 아 고레아? 고레아노 하하하 날씨도 좋고 근데 너무 뜨거운 게 문제예요 여기 동상도 있네 마을 애들은 여기서 놀고 있고 호텔이야 10층에는 음식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복합 같은 거네 아 어딜 봐도 멋있는 느낌 여기도 멋있고 여기도 멋있고 여기는 정신없고 아 여기도 비둘기가 이렇게 많네 왜 이렇게 많아 비둘기 여긴 뭐야 신전처럼 만들어놨어 확실히 규모가 진짜 대도시급이네 멕시코시티 다음가는 제2의 멕시코의 도시다 그런 느낌이네요 이야 어우 깜짝아 계단을 만들어놨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도시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도시도시마다 진짜 사람들의 분위기가 다른 느낌? 어디 있는데 이게 순박하고 어디 완전 도시고 아 저건 뭐야 혜전목마가 있어요? 아 혜전목마 뜬금없는데 귀엽다 여기 사람들 타려고 줄 서 있는 건 봐봐 재밌나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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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기해 이런 회전목마을 이렇게 그냥 공짜로 태워주는 것 2층에 자리가 없어 여기 타야겠다 긴장했어 긴장했어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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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만에 지루해졌다 여기도 레포르마라고 하네 레포르마가 완전 시내의 이름을 말하는 건가 멕시코시티에서도 레포르마가 있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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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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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셨구나 23살 23살 이제 멈췄다 재미있네 그녀는 삶의 이름으로 썰기 그녀는 상체 제 이름으로 썰기 제가 이름으로 썰기 5 3 어떻게 생각해봐요? 고코 고코 네 고맙다 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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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쁘게 생겼다 계속 이어지는 사진 타임이네요 감사합니다 안녕 좋다 가달라하라 이런 시설이 되게 잘 되어있다 시민들 위해서 되게 신기한게 지금 그냥 앉아있었는데 사진 같이 찍었던 저기분들이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지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하시는거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건가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동행이 생겼다 이 동행은? 이 동행은? 이 동행은? 신기한게 저기서 살다 죽은 사람이 아직도 귀신이 남아있다고 믿는 그런 건물이라고 하네요 신기하다 전혀 몰랐는데 이런 얘기를 현지인한테 들으니까 신기하네 여기 걸으면서 이 지역을 좀 설명해 주려고 하시나보다 여기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에선?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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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갖고 있는 음료를 한번 먹어보라고 주시네 멕시코 재밌습니다 여기 멕시코 오세요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여기는 독일 대중사들 촬영하고 있고 헬로우? 네 네 괜찮아요 그리고 너? 네 되게 무섭다 첫 영성체를 원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무섭네 영원히 죽 늙지 않는 몸이 됐대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된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하실이구나 방금 저기에 들어가려면은 신부님이랑 같이 들어가야되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과달라라에서 결혼식 명소인가 보다 결혼식 맛집 그래서 현지인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든든하네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저녁 시간 되니까 사람 더 많아졌어 야 아 예 여기가 멕시코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얘기하네요 아 예 야 아 예 아 예 아회 예 15살 생닐이래요 15살 되요 와 15살 기념한다고? 대박이다 멕시코는 이런 파티가 엄청 많네요 기념이 많고 행복한 나라 같다 되게 여기가 시위를 많이 하는 그런 장소라고 하네요 칠해? 칠해? 좋아 얼마나 맵길래 일단 좋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파스톱? 바바쿠아 비스테 토티야? 아 토티야 몰래? 아 몰래 퀴사디아? 네 토티야 토티야 리액션이 그냥 토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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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임신하셨었네 베이비 7 7 벌써 7개월 됐다고 우와 신기하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18살 18살 18살인데 오오 당신은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 진짜 크다 이게 밀랍인형이지만 실제 사람을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키가 2m 70, 80이야 대박 와 아 엄청 웃기시네 지금 얘기해주신 게 저분이 이분 딸인데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가는데 그 전에 남자친구가 되어주겠냐고 그러시네 뭐 너의 답변은? 웃음 진짜? 네 와 여기도 이렇게 길이 있네 오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로 지셨어요 우리가 먹어봤는데 엄청 잘더라구 여기도 사람들 엄청 많아 멕시코사람들이 엄청 말이 많다고 멕시코사람들이 엄청 말이 많다고 수다쟁이라고 여기가 금은보석을 파는데 엄청 저렴하게 파는 곳이라고 하네요 엄청 저렴하게 파는 곳이라고 하네요 계속 설명해주시는데 정신이 없어요 제 휴대폰을 달라고 계속 말씀해주셔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니까 계속 얘기할 때마다 휴대폰 줘 휴대폰 줘 이러는데 정신이 없네 와 여기 엄청 큰 분수가 있다 와 여기까지는 와볼 생각도 못했는데 애들 봐 수영하고 있어 대박이야 와 어디까지 데려가는거지 꽤 많이 왔는데 엄청 투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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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파이팅 넘치신다. 물을 그냥 뿌려버리시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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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매워. 엿인데 소금이랑 고추장 뿌린 맛이에요. 조금, 조금. 조금, 조금. 계속 먹여주셔. 아, 이거 먹으라고 저 주신 거구나. 갑자기 팔짱을 끼시는데? 멕시카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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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엄청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하시네. 멕시카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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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시계를 가진 섬. 멕시카노도. 멕시카노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Mercado 아이스 푸른 식품 Valero Trompo Yo-Yo Yo-Yo는 우리나라랑 똑같네 Es cara la fruta En Corea? Mucho precio Mucho dinero cuesta la fruta Si? Caro En Corea En Corea Si? Todo esto es barato Oh ¿Quieres probar una fruta? Ah No, no No ahora No ahora No ahora No ahora No ahora No ahora Si장에 먹을때가 있네 To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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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 Cuánto cuesta? No, nosotros te la invitamos Oh really? Si Gracias De nada 와 이거 사주신다고 대박 Tiene un canal el de YouTube Para que le digan Que su torta locas ustedes Son torta locas y caliente Los invitamos ¿De dónde vienes? Corea Corea Que vengan de Corea A probar la torta Gracias Gracias Díganle que el que come colch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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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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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유쾌하시네 이런 뜨거운 음식을 먹는건 약간 그런 야한 농담을 하신 것 같아 같이 달아오른다 아, 이거 총장식이래요. 대박이다. 지금 또 웨딩드레스가 많은 골목으로 데려가서 저보고 결혼하고 싶은지 물어보겠다고 하시네. 와, 여긴 또 어디야. 사람 여기 엄청 많아 또. 언제부턴가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이분이 저한테 팔짱을 끼고 계세요. 적극적이다, 맥주코 분들. 그냥 맥주도 평범하게 안 드시네. 응, 웨딩드레스 골목이 여기구나. 아, 여기. 프루타.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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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마운 게 제가 돈 내려고 해도 계속 맞고 다 사주겠다 그러시는데 신기하네.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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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적이었던 게시기인데 소세지와 초고추장과 야채들. 아, 대박이다.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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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예. 너무 맛있어.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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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pesos.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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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xicanos, box corre. 뱅. 뱅.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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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찍어주세요 사진을 찍어주세요 모든 사진을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만나요 안녕 뭔가 이렇게 팁을 주시라고 하네요 아까 디저트도 사주시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음식도 사주시고 음료가유 사주셨네 하루종일 호강한다 이분들 덕분에 여기가 라가싸라고 하는 멕시코에서 멕시코에서 엄청 유명한 웨딩드레스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다 대박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만 볼 것 같은 그런 비쥬얼이 너무 아름다 너무 아름다 너무 아름다 너무 아름다 너무 아름다 자기들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너무 친절하셔서 오늘 너무 좋네요 너무 아름다 네 네네네 우리 집에서 한 개씩 구입해 우리 집에서 한 개씩 구입해 우리 집에서 한 개씩 구입해 밤 되니까 여기 사람들 엄청 모여들었어 예쁘다 여기 나란히 앉아있습니다 여기 나란히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야오아 다른 날에 좋아해? 포춘 쿠키 고마워 고마워 이거를 같이 나눠 먹자고 하시네 응 응 날 땀 왜 이렇게 좋아 죽어 엄청 유키하시네 말이 안 통해도 이렇게 즐겁습니다 마리와나 마리와나 마리와나? 마리와나 그건 알아들었습니다 아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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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덕분에 너무 재밌게 잘 보냈네요 저분들은 계속 저한테 같이 다른데 가자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휴 잠깐만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랑 같이 있던 분이 성함도 모르네 이름도 안 물어봤네 내일 시간 되면 같이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일 없으면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분이 월요일에 미국에 간대요? 그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다라고 계속 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근데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아까 회전목마 같이 탔다가 갑자기 관광 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니만 먹을 거 사줘 재밌게 해줘 안내해줘 여러분들 멕시코가 이렇게 좋습니다 아 아까보다 사람 더 많아졌어 와 이제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기한 경험을 하네요 멕시코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친근하고 친절하고 재밌고 살짝 진짜 좀 뭔가 과하다 싶을 정도 좋은 마음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진짜 고맙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